유영씨군요 유영씨의 미소가 왜 이렇게 아름답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딱 보시기에도 우리 따님이 제일 돋보이는 것 같으세요? 네, 젤로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힘찬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그럼 여기 혹시 똑같은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익감 이지훈씨요 이지훈씨요 오, 다비드 고민도 안 하세요 평소에 유영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적극적이네 짝인가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또 다른 어머님께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빈씨 어머님 또 다빈씨 어머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재밌네요, 이 질문이 네, 괜찮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모델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빈양이? 네, 어릴 적부터 무용으로 몸을 다진 애라 탄력 있는 몸으로 탄력 있는 몸으로 탄력 있는 몸으로 맞아요, 몸매가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님 헤어스타일도 참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무용실 다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오셨는데도? 네, 기본입니다 역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머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눈에 쏙 들어오는 예비 사위감 혹시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친구라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누구죠? 이지은이요 오 누구죠? 이지은이요 오 이지은씨 이지은씨 다시 한번 아니, 어머님들의 마음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어요 벌써 두 표째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요 어머니 빨리 정리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어머님들이 딸의 사기감으로도 보지만 본인들이 혹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어머님 취향이 좀 반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어느 분 댁을 찾아갈 겁니까? 아직 질문이 몇 명 더 남은 것 같은데 아니 저 친구가 저런 남자 어떤가요? 그건 조금 생각이 볼네요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욕심도 많으시고 워낙에 또 여기 훌륭한 모델들이 많으니까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미션할 때마다 지향이 어머님께서는 또 지향이를 데리러 오셨었어요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지향씨 어머님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향씨가 보면 굉장히 끼가 많은데 어머님도 굉장히 끼가 많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끼를 안 부려봐서 지금 부리고 계시는데요 어머님? 네 의상도 화려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저기 어머님 댁에 딸만 셋이라고 네 딸 셋에 막내가 아들 하나 있어요 성공하셨네요 또 근데 저기 정말 사진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네 여기 나오네요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이네요 정말 모녀지간이 아니라 내 자매 같아요 네 우리 그 딸하고 딸 셋이네요 어머님 어디 계시죠? 저 없네요 와 좋습니다 역시 끼가 많으십니다 계속 딱 보이네요 맨 오른쪽에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진까지 저기 저도 신랑감 아 학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맘에 드시는 또 예비사회 있으시면 은수씨 은수씨 김은수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옆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박돌선씨가 아 혹시 박돌선씨 안 계셔서 좀 그래요? 저랑 있는 건 싫으신가 봐요? 아니 눈치껏 빠져주신 것 같아가지고 고마워가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 스페셜 무대를 준비 중이십니다 네 내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될 모델들을 응원하고 또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또 아주 좋은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자 정말 멘토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보시죠 subjec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